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강남성무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규현은 지난 24일 오후 6시 40분쯤 일반 병실로 옮겨도 좋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병실을 이동했는데요. 지난 19일 귀가 깰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6일 만에 이릅니다. 규현 측 관계자는 오후 6시 40분께 규현이 일반 병실로 이동했다며 주치의 선생님이 병실을 옮겨도 좋다는 결정을 내려 이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